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로 다른 재질의 용접 와이어들은 표면 용접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4가지 경우를 준비했습니다. 308, 316, 316L, 그리고 반짝이는 용접의 대명사 309 와이어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접 와이어들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9mm인 평철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철판에 표면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전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속도와 와이어 두께에 따라서 잘라지겠지만 아마도 180에서 250A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파이널 용접을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철판 위에 폭 10mm의 선을 그었습니다. 워킹덕컵 테크닉으로 최대한 같은 폭을 용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도 같은 암페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전류는 210A 입니다. 그럼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용접 와이어들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308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16L 와이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16L 와이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 와이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9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용접했구요. 용접 시간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같은 스티지 스틸이지만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308 와이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이걸 표준이 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표면 용접 비드의 굴곡이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만졌을 때에도 굴곡 때문에 표면이 약간 거칩니다. 그리고 210 암페어로 용접했을 때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중앙 부분의 대부분 핑크 색깔이구요. 양쪽 가장자리는 파란색 입니다. 약간 높지만 나쁘지 않은 온도를 나타내는 컬러입니다. 그 다음은 316L 표면 굴곡은 308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이건 2.4 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더 두꺼운 와이어를 사용하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차후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핑크색 부분이 더 작아졌구요. 밝은 하늘색과 파란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16L이 308에 비해서 더 낮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은 316.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표면의 굴곡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굴곡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보면 표면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컬러. 표면은 코팅을 한 것처럼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용접 와이어입니다. 가운데 약간의 핑크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는 약간의 보라색도 가늘게 보입니다. 같은 316 계열이지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반짝이는 용접 와이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 낮은 온도의 컬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9.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짝이는 용접 와이어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316 와이어와 비슷합니다.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반짝이는 용접 와이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끈하고 반짝이는 표면. 그리고 낮은 온도인 것처럼 보이는 컬러. 물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용용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빠르게 놓고 느리게 놓고. 이건 차후에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다시피 같은 스테인레스 스틸이지만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걸 알아두시면 티그 용접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